안녕하세요 난가미입니다 오늘은 일산 스프링힐스 CC에서 라운드를 하겠습니다 일산 스프링힐스는 나인홀 골프장이고 골프 연습장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김창원 골프 아카데미의 원장님이신 김창원 KPGA 투어 프로님과 함께 라운드를 하겠습니다 김창원 KGB샘의 장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산 스프링힐스는 관광의 원장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라운드에 지속합니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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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